우리 허스키예요. 이 자식은요, 아주 쌈꾸녀 쌈꾸남 컷인데 엄청 대식하고 쌈꾸녀예요. 허스키야, 허스키, 여기 나무 뒤로 가서, 허스키야, 이리 엄마 좀 봐요. 허스키야, 얼굴을 쫙 크로즈 해보세요. 아주 우아하게 생겼어요. 유일한 암컷이에요. 새끼 날까봐서 따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헛목걸이하고 이 허스키를 앞마당, 뒷마당 바꿨어요. 아휴, 이게 지도 잘 짰고, 사냥도 잘해요. 근데 순놈들하고는 별로 안 싸우는데 치킨이하고는 간혹 싸워요. 야, 헛목걸이, 엄마 좀 봐요. 아휴, 우리 집 개들이요. 지금은 다섯 마리예요. 이놈이 또 새끼를 낳으면 갑자기 열두 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걱정해요. 다섯 마리보다 또 다시 열두 마리 되면 힘들죠. 아휴. 아이고, 우리 허스키야. 다섯 마리보다 하루 quedar 될 본다. 감사합니다.